바다 씨? 응 자기야 응 말해요 아니 아무리 연습이 좋아도 그렇지 3일째 나 먼저 잔 거 알아? 취했어? 얼른 가서 자 알았다 알았어 지금 침대로 오면 내가 더 좋은 거 해줄 수도 있다? 아 진짜 우동이야 나야 어 아 사니 왜 차라라 차라리 형들 좀 우동이랑 살때 왜 나랑산대? 그냥 우동이랑 견뎌나가 아니면 견뎌나가 그냥 우동이랑 견뎌나가 아니면 견뎌나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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